KF-21 이륙하고 수송기로 비행 항공산업 대한민국이 도전한다 초계기, 조기경보기, 전자전기, 정찰기, 표적감시기, 공중급유기도 개발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항공산업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거의 불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의 전체 산업이 발전하고 이에 발맞춰 방위산업도 꾸준히 발전해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이러한 결과로 이제 방위산업도 앞선 선진국과 경쟁하는 수준으로까지 도약했습니다 하지만 항공, 우주산업은 후발 주자가 쉽게 따라잡기 어려운 최첨단의 기술로 어느 나라도 진입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동차, 선박, 전자, 반도체, 배터리 등 모든 분야에서도 불모지였지만 한국인의 강인한 도전 정신으로 극복하고 오늘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분야는 항공, 우주 분야입니다 국내 항공산업은 F-5 제공호와 KF-16 전투기 면허생산과 500MD 헬기의 면허생산을 거쳐 기술을 축적하였고 KT-1 훈련기 개발과 FA-50 개발로 힘차게 이륙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을 앞둔 KF-21 보라매로 자랑스럽게 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F-21 보라매의 개발이 완료되는 2030년이 되면 이후 계속되는 후속 사업이 없을 경우에 그동안 힘들게 구축한 항공산업의 기술축적과 개발인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항공산업에 도전했던 많은 나라들이 잠깐 진입했다가 이런 사정으로 모두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항공우주산업 카이와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수송기 개발 사업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송기를 대체하고 그 외 파생되는 해상초계기, 조기경보기, 전자전기, 정찰기, 표적감시기, 공중급유기 등의 플랫폼으로 사용하여 군에서 사용하는 각종 항공기들을 국산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송기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3조원 가량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보다 안전한 개발과 물량 확보를 위해 아랍에미레이트와의 개발 협력을 통해 개발 비용을 분담하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필요한 수송기 수량을 더해 양산 대수를 늘려서 경쟁력까지 갖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에 대통령 국빈 방문 시 수송기 개발에 협력하는 MOU를 체결하였으며 차세대 전술 수송기 사업에서 아랍에미레이트와 국제 공동 개발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카이에서도 본격적인 준비와 기초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는 일명 범골의 국산 수송기를 선보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 해상초계기 형상까지 공개하면서 다양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카이가 구상하는 수송기는 화물 적재량 약 30톤급의 중형급 규모로 기존군에서 사용하는 주력 수송기인 C-130 수송기의 화물 적재량 33톤을 고려해 비슷한 체급의 수송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C-130 계열 수송기는 1950년대 개발된 퍼버프로, 즉 프로펠러 항공기로 전세계의 2,500대가 판매된 베스트셀러 비행기인데요 기체 성능이 우수해서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 기종으로는 일본의 C-2 수송기의 경우 적재량이 34톤이며 브라질의 KC-390은 화물 적재량이 23톤으로 모두 터보팬 방식이며 카이가 개발하는 수송기도 터보팬 방식의 수송기입니다 터보팬 방식의 항속거리도 더 길고 속도도 더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수송기 시장의 문제는 기존 시장을 미국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으며 브라질에서 개발한 KC-390이 미국의 C-130보다 가격도 저렴하지만 수출처를 찾지 못해 헤매고 있어서 과연 카이가 개발하는 수송기가 양산대수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의 문제 때문에 그동안 개발에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소요 수송기와 여기서 파생된 각종 기체 수량 그리고 향후 교체될 수량까지 확보하면 100여 대의 양산이 가능하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개발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자국의 수송기를 구매해준다면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송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보람의 개발로 어렵게 구축한 인프라와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고 더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항공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고가의 해상초계기, 조기경보기, 전자전기, 정찰기, 공중급유기 등을 국산 기체로 확보함으로써 부품 단종과 운영상 갑질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산 항공기는 도입 시 가격보다도 도입 후에 부품과 운영 유지 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국산 수송기의 장점이 훨씬 부각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설사 양산 대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낸다면 수출로도 만회할 수 있으며 현재 FA-52 경전투기 시장에서 월드베스트 조짐이 있고 향후 KF-21의 수출도 기대가 되고 있어 수송기 사업에서 일부 부족한 성과가 있더라도 향후 카이가 감내할 수준이 충분히 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수송기가 기대 이상으로 잘 만들어져서 수출에 성공한다면 카이는 그때쯤에는 민항기 시장으로 그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각 산업 분야들도 시작할 당시에는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항공, 우주 분야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항공산업에 있어 성공의 돌다리가 바로 이번 수송기 사업이 될 것입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늘 2, 3유로 살아야 하는 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선발 선진국의 기술 종속에서 독립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독립인 것입니다 카이의 수송기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이제 대한민국 항공산업도 세계 시장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전투기와 항공기가 세계의 하늘을 향해 비행하는 멋진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